김가영 선수의 10이닝 공격 이번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 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, 분량을 하나 풀어내네요 없는 길을 두껍게 밀어서 원에서 투 갈 때 커브까지 났거든요 기가 막힌 득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점 차 뒤돌리기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뒤돌리기로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아, 동점 8대8 아, 2세트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아, 스롱삐아비 선수가 동점을 허용하면서 두 선수 모두 이번 세트 3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네, 옥션 설계도 왔죠 네, 여기서 팁점 9대8 이제 김가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오늘 뭐 1, 2세트 통틀어서 처음으로 지금 리드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다시 김가영 네, 한 샷, 한 샷이 지금 살 떨립니다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이닝도 길어지고 있고요 네, 얇은 면을 치고 나가야죠 아, 스리뱅크인가요? 뱅크샷이었습니다 자, 뱅크샷 아, 여기서 아, 여기서 큰 게 하나 터져주는데요 아, 다른 샷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얇게 맞춰서 뒤돌리기를 가지 않나 했더니 아, 김가영 선수가 과감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자, 여기서 두 목 접고 사이로 뱅크샷 잘 쳤어요 정말 한 방 두 점짜리를 만들어낸 김가영 선수 그러면서 7대5 어? 감사합니다.